푸안시가 비만 오면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오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오후 소나기가 내리면서 영일대 해수욕장에는 악취를 풍기는 시커먼 폐수가 뒤덮여 푸안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쾌감으로 시청에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. 푸안시 도동 일대 생활오폐수는 영일대 해수욕장 입구 차직관료를 거쳐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한 뒤 형상강으로 방류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비가 오면 빗물과 하수가 섞이면서 양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 호 수문을 통해 지금껏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.